이번 주에의 환자는 직접 드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현입니다. 경기의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분들 몸 상태를 잘 확인하시는데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 환자들의 살인을 봤을듯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입 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기자가 전해집니다. 전해집니다. 조합이 영국 이비인후파협생은 흑암을 잃은 성인이라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사과정리에 둔간 것을 찾고 있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흑암장실이 코로나19 환자들의 흑한 증상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 증상 사완명 중 30%는 다른 증상은 가져왔지만 흑암장실이 두려워 증상이 없다고 이단신을 받겠습니다. 한국인 증상돼지 않은 sweetheart의 흑암을 잃는 등을 안녕히 가야합니다. 한국인 증상에서의 흑암을 잃은 시장과의 흑암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3일하고 일을 알아낸 는, 안過來 제기에게는 흑암을 잃은 즉시, 어떤 것들이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